안녕하세요 서현승입니다. 컨트롤박스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컨트롤박스는 냉각 밸브와 미스트 제어 펌프로 딸기 육류를 하시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1중하고 2중 사이나 차각막 위에 뿌리는 냉각 제어기 스프링쿨러나 이런거 냉각용으로 뿌리는거 그리고 미스트 동별로 두동이라고 하셨거든요 두동에 뿌리는 미스트 같은거 이런거를 이제 자동 제어하는 그런 방식의 컨트롤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자대를 연결해야 되는데 단자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자대는 220 사용하는거고 그리고 모터도 220 냉각 밸브하고 미스트 1이 있죠 요게는 24 볼트 이제 들어가고 이제 요 원격제어 원격제어는 이제 정지하고 이제 그 냉각제어 강제 구동시키는거 그리고 미스트 강제 구동시키는거 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어 스마트 플러그 요런거에 연결하시면 휴대폰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쪽에 이제 온도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전기로 올리면 위에 요기 이제 온도고 센서 들어오고 이제 백라이트 불이 들어오죠 이제 그럼 정상적으로 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 다 되는지 전자밸브 움직여 보시고 펌프 펌프 움직이시고 요거 EOCR 맞추셔야 됩니다 EOCR 보면은 로드 로드로 하셔가지고 로드를 만약에 안 맞으면은 이제 모터가 삐 소리가면서 다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로드 맞추시고 이제 전자밸브 움직이는지 딸각딸각 소리 나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게 다 됐으면 끝입니다 수동으로 하시면 이제 냉각 밸브를 열고 이제 모터를 수동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 미스트를 이제 수동으로 열고 요런 식으로 요건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고 어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는 이제 미스트 같은 일회 작동을 한 거고 아니면 냉각 제어기도 이제 연속으로 계속 하는 것 방식이 있고 어 연속으로 계속 하는데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때는 이제 트윈 타이머 에서 돌아갑니다 일단 요거 요거 자동으로 해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돌다가 요거 이제 그 냉각 제어기는 여기 이제 트윈 타이머가 달리는데 이렇게 작동하고 반복을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계속 뿌리면 너무 이제 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고 정지하는 그런 거기에 있는 이제 냉각 제어 타이머로 이제 합니다 그 상단이 작동되는 거 밑에 그 지금 이제 10분 단위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 하실라 하면 초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초단위로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이제 미스트 작동 요 하는 것도 요것도 이제 1구역 2구역 요긴 대기 타임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반복으로 한 반복을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작동 되는 거 많이 미스트를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수동으로 안 돌리고 싶다 하면은 요런식으로 돌리면 이쪽에 요렇게 요런식으로 이제 대기 들어가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식으로 대기 요게 대기 타임이거든요 다시 1구역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테스트를 해버리면 그렇고 제 자동적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 농장주물이 타이머로 움직이기도 하겠군요 24시간 타이머 여기 보시면 작동 시간하고 이제 대기 시간 작동 시간하고 정지 시간 설정 하시면은 그 안에서는 이 타이머가 계속 본다고 보시면 되요 계속 돌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은 이제 한 사이클이 더 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으로 놔두고 자동으로 놔뒀을 때 이제 그 냉각 제어는 온도계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요 온도계가 뭐 설정지 보다 온도계가 높은 면은 돈다 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꺼지죠 여기서 이제 범뜸서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 1회는 그냥 1회로 그냥 한번 눌러 가죠 미스트가 그냥 한 사이클 그냥 돈다 보시면 되요 그냥 요건 수동으로 수동을 한 사이클 있다가 자동을 멈추는 역할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멈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했지만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해버리면 이 스위치가 이제 정지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폰 하는거 한번 보여 드리면 휴대폰은 이제 버튼이 요거 밑에 건 아니고 요건 3개 있다고 보시면 정지 냉각 미스트 그게 정지 버튼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화 시켜놨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외부에 있는데 자동화 시켜놨는데 뭐 날씨가 흐리거나 해서 안 돌아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안돌아가게 예를 들면은 여기 온도계가 온도가 이제 낮아져도 여기 불이 들어왔죠 위에 카메라가 좀 안보이네 좀 꺾읍시다 비딱해도 여기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왔는데도 여기 안 돌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버튼의 정지 버튼이 요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 버튼을 꺼주면은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지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제 스프링 쿨러나 이런 것도 안돕니다 스프링 쿨러도 그렇고 미스트도 그렇게 안돌게 됩니다 일단은 요걸 좀 올려놓게 다시 테스트 해야 되니까 다시 꺼졌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외부에 있는데 뭐 좀 강제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강제로 눌러버리면 이 버튼이 정지에 돼 있어도 강제로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온도를 무시하고 시간으로 할 수도 요 안에 프로그램 안에 시간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트 제가 하는거 미스트도 요렇게 미스트도 한번만 이렇게 꺼버리면은 한바퀴 로테이션으로 꺼집니다 요렇게 한번 하고 꺼버리면은 요건 이제 한번 신호가 들어오면은 로테이션으로 돌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미스트를 이렇게 계속 해놓잖아요 이렇게 원격으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타이머에 있는 것도 같아요 계속 반복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위에 상당히 있는 타이머에 모든걸 다 설정하지만 이제 외부에 있을 때 내가 특정하게 이제 패널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휴대폰으로 해서 연동시켜서 이렇게 설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요거는 컨트롤박스 사용설명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기존에 이제 제 컨트롤박스가 이제 좀 나간 사용하시는 분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렇게 해서 쓰시면은 어렵진 않게 쓸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